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희망아, 너 지금 뭐하니? 넥타리를 어디서 갖고 왔어? 어? 희망아? 응? 어? 넥타리를 어디서 갖고 왔어? 응? 네 몸에다 감고 지금 뭐하고 있어? 희망아. 너 내가 찾아도 찾아도 불러도 안 나오더니 응? 넥타이하고 씨름하고 있어? 너 넥타이한테 꼼짝도 못하고 지금 묶였는데? 희망아, 너 넥타이한테도 묶였어. 어떡할거야? 응? 가지고 놀아? 너 엄마 아니면 너 걔한테 묶였어. 우리 희망이 때문에 오늘 밤도 너무 한바탕 웃습니다. 자정이 되어가는 시간인데 희망이가 졸려가지고 막 투정부리다가 잠을 깨서는 이렇게 어디가서 형아 넥타이를 물고 와가지고 자기 몸만에 칭칭 감았네요. 희망이 너무 웃겼어. 희망아. 너 거기 계속 넥타이하고 놀아. 자아. 자아. 자아.